우유 당신 하귀 같다 야 나무를 넣어 나무가 어제 많이 장작을 뱉돼? 엄청 많네 오 반가 infections 준비해야지 또 아이고 잘하네 아 불 좀 펴줘야 되겠는데 아 이게 불 때라고? 알았어요 고기를 삶아야지 지금 뗄까? 지금 뗴야지 네 알았어요 으음 오잉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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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는 내꺼. 하나는 내꺼. 궁금하다. 응. 하나는 내꺼. 하나는 내꺼. 하나는 내꺼. 하나는 내꺼. wider veite. 볶아볶음면 깔아먹지 또 넣을게. 요리 넣을까, 요리? 이렇게 넣을까요? 네, 이렇게. 이야, 먹어보자. 근데 숟가락은 뭐가 있다, 이거? 여기 있잖아. 뜨거워요? 맛있어. 응. 근데. 응, 맛있다. 재료를 뭐 묻어가는 거야, 이게? 맛있어갔네, 이게? 어? 많이 안 들어갔어요. 맛있어갔네. 맛있어? 맛있는데, 귀가 안 보여. 다 잘랐지. 이야, 다음에 또 해 먹자, 우리 이거. 맛있다. 응? 계속해 돼요? 우리 맨날 해 먹을까, 이거? 난 안 해. 왜? 맨날 이거 고기 삶아야 되잖아. 여보, 깔라맛이 향 나니까 진짜 좋지. 맛있지? 당신 하귀 같다, 야. 하하하하 하하하하